한 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90호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에서는 전 세계인의 무용축제인 제8의 대한민국 장애인국제무용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이번 국제무용제는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과 이음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무용제는 국내외 180여 명의 장애 무용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 총 8개국이 참여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장애인국제무용제 공연 예매는 네이버 또는 아르코예술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한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56종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에도 장애 관련 홍보 인쇄물, SNS 콘텐츠 등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주제별, 대상별로 제작돼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은 비상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변형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인 북부누림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지원모델 개발과 보급을 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북부누림센터에는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본 북부누림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